바쁜 일상 속에서 책과 친해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. 마포구는 가족의 달 첫 주말 온 가족이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책축제를 개최했습니다. 행사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. 제2회 트렁크 책축제가 지난 6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는데요. 이번 축제는 책 속 상상이 펼쳐지는 곳, 경의선 책거리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. 그림책과 서평그리기 수상작들이 행사장 곳곳에 전시됐고 주민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책거리전이 열렸는데요. 구민들이 직접 소장책을 사고 팔 수 있는 책거리전에서는 도서뿐만 아니라 직접 만든 스티커, 엽서 등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. 또한 야외광장에서 진행된 공연들은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는데요. 가족,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인형극, 광대들의 외출과 공덕 하모니 합창단의 책거리 버스킹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. 트렁크 책축제는 경의선 책거리 일대를 찾은 구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특별한 경험을 선물했습니다. 마포투데이 임지수입니다. 고맙습니다.